아하, 여기 빛 진행해볼까요? 여기 원래 버그 있는데 아닌가? 며이프만 아니라 버그에 한 번 많이 있겠지만 어허이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디가 맞는 길인가? 안돼! 왼쪽이었네 여기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지 않아 어허이 거북이뭐야 어허이 거북이뭐 참 파이프 많아요 이 맵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지 않나? 왼쪽으로 가는게 의미가 있나 이거 지금 어 피스위치 안 잡아지나? 시스위치 시간도 뭔가 좀 짧은거 같네 어우 뭐야 이거 와 시든 블록으로 음표블록이 길이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빠질지 모르니까 정확하네 길을 연결하고 다시 돌아간다 뭐야 여우 들어가지는거 있지 않나? 아니 불을 막 벽을 뚫네 원래 원래 마리오메이커에서는 못뚫는데 오리지널에서는 뚫는군요 벽을 아 사! 아니! 아.. 나 이거 아직도 저거 안됨.. 끝날 때까지 저거 안될까기야? 저거.. 어두파로 슬라이딩하면서 떨어지면 애들 잡을 수 있을건데 아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우.. 아이템 먹어야지.. 어잇! 먹을게 없네? 뭐야! 아아.. 이거 스타 유지된 상태에서 치면 스타가 나와요? 어허.. 이런게 있었어? 뭐죠? 그 와중에 저 초록색 가시돌이 뭐냐? 가시돌이가 맞아 근데? 이런 하긴 해? 좀 신기한거 많아.. 아이 기억이 안난다.. 아이템이 드러났어.. 아이템이 드러났어.. 아이템이 드러났어.. 아이템이 드러났어.. 아이템이 드러났어.. 아 안돼.. 오자마자 맞을 순 없지.. 방금 먹었는데.. 오자마자 맞을 순 없지.. Andrew.. 아유템이 드러났어.. 아유템이 드러났어.. 아유템이 드러났어.. 자 어디를 가야하는거지? 아하 결국 여기 왼쪽으로 가야되는거야? 왼쪽으로 어떻게 올라가 근데? 여기 뚤레 있어야할게 오케이 감사 아하 거북이를 가지고 왔어야했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네 너무 높아요 들어가기엔 아니 옆으로 너무 온거야 나 지금 뭐야 왜 커피 사니까 이게 밀리지 않고 죽어버리네 낑기는 판정이나봐 난 제대로 가고 있는걸까? 아하 어우 왜이래 아하 어 아 아 아 저 왼쪽 버섯은 어느 파이프지? 저거? 요! 헤머 브로우 저거 아까워서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설마 여기랑 연결? 아 저 왼쪽 거 저거 설마 이미 지나온건가? 안녕하세요 여긴가? 그렇지 이런 제일 좋지 못한 버섯이 나왔군 가볼까? 아아 빠샤 아니 왜 저.. 아직도 모르겠어 타이밍 끝까지는 오늘 모를 것 같애 여기 어디로 들어가나 똑같나? 아 어어 여러 물고기도 있어 저게 나 지나가야되는데 물고기 너무 빠른거 아냐 먹힌다아 이거 죽으면 여기서 개구리 쏴야겠다 개구리 쓸일도 없거든요 거의 몇 개가 남아있긴 할텐데 몇 개가 남아있긴 할텐데 죽을러나 모르겠다 근데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아아 어우 이 작은거에도 죽어요? 내 몸에 부.. 그냥 단순히 붙는거 아니었어? 나 죽이네? 헐 개구리 같은대로 나와요 나와요 같은대로 물속에선 개구리가 최고죠 워우 자유자재로 안가고 있어 안가고 있어 아아 나 진짜 망해 스 좋아 오징어 갔다 갔다 좋아요 어 이러지마라 오 나 솔직히 방금 죽은거라고 봐야되는데 이게 화면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방금 그냥 벽판정이 됐네요 무섭다 이거 위험하다 렉 걸린다아 아아 아우 렉 아아 어허우 후 야아 한판에서 두 번 이상 죽는거는 별로 없는 일인데 아 개구리 없네 이제 딱 하나 있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태로 애들 다 잡아야겠구만 아 아 오징어 이리로와봐 어디갔어 어디갔어?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진열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얘는 죽나요? 얘는 안죽네 오우욱 오오오오옹 위험했어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은 박치기라 할 뻔했어요 근데 이 오르골을 쓰면 저 꼬시 잔다는 거야? 얘가 잔다는 거야? 얘랑 지금 싸울 수 있는건가? 오르골 한 번 써 볼까 아 야 여러분 왔다 갔다 된다 원래는 얘랑 싸워야되나보죠?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결국 또 다시 싸워야되는거 아냐? 돌아올때? 아하 막혀있지 않나? 아직 노래가 안끝났네? 어 노래가 끝났어요 예에이 여러분 스킵이 가능하다 오르골을 통해 오.. 검은꽃이 나왔다가 안나.. 아.. 두발씩 쏘겼네 아 왜 안올라가지는거야 검은꽃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작은 파이프 어 들어가지네? 한번 들어가본건데? 아니? 아.. 이 스테이지 이런식으로 아이템 준비해서 끝나는거에요? 아하.. 아하.. 이런마.. 무조건 하는게 이득이지 재워서 보내는거보단 넘어가는거보단 여기 미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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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들어갔다고 hail.. 있을~~ 음? 왜죠? 뭐하는게 뭐지 이거? 여기서 날아야 되는건가? 날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 그 와중에 물음패 다시 줄이야 꽃인데 파이프가 안들어가지? 뭐하는게 뭐야 이거 시간이 없어 아 이게 뭐하지? 알 수가 없네 이거 날아야겠는데 죽은 다음에 날아 모아야겠어요 원래 퍼즐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날아야겠어 헐 아하 이거 그러면 원래는 깨는 방법이 뭐지? 나는거를 주던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던가 둘중에 하나는 돼야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딘가 역으로 돌아간다고 아하 처음 땡 아하 아하 오 깜짝이 어떻게 가는건가 했네 이 순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를 깜빡깜빡해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지? 여기까지인가? 아 열한 가시도 있어? 아 치고싶어 어? 뭐야 이거 아 이 파이프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구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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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갈아탄다 잠깐만 설마 이쪽이 아닌가? 아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다 결국 가운데로 모여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칠판이구요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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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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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아 아 아 잠시만 계속 스타였다는 소리야? 안돼! 망했죠? 아아.... 계속 스타였다는 소리네 그래도 우리 아아 망했나? 아니 이게 진짜 항상 오른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아아 내가 오른쪽으로 봐야지 오른쪽으로 온거죠? 으음 음 아아 음 아아 았 으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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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왜 안올라가져?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도 쐈어? 처음봤네. 안돼. 미리 점프 그냥 해버릴걸. 굳이. 기다리지 말고. 아 망했네 이거. 아 망했네 이거. 아. 아니 나 오른쪽. 땡큐. 아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아니 저기 중에 버섯 하나 줄까봐 아까 쳐보려고 한 건데. 상당히 매섭네요 저 불. 상당히 매섭네요 저 불. 아이템 먹을 게 있나. 아이템 먹을 게 있나. 스타나 먹어주고. 먹을 게 있나. 예에이. 뭐야 이거아. 안돼. 떨어지나? 떨어지나? 귀찮은 맵이에요 이거? 어이구!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젠장 이렇게 깨질 리가 없지? 이트란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 이트란 먹으라고 이걸 먹으라고 이트란 좋긴 하죠 확실히 아 제발 안돼 아 점프가 안돼 노우 대놓고 미룰일 때 진짜 어떻게 깬지 몰라가지고 날아서 깼어요 그냥 나오지 말거라 유지영 너무 빨라 무서워 아 나오는거 아냐? 어 아 불이 벽을 뚫어가지고 물론 방금 벽은 없었지만 안나와 어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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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안돼 어 어 이런 어 이제 스타도 없어 대박 재길 뭐 아 예 lares 네 아 아 아 아 아 그건 너무 너무 사기 아이템이라 좀 쓰기가 좀 꺼려져요 결국 또 작은 상태로 와버렸구만 그냥 아이템 아끼지 않고 다 쓰는거에요? 원래 잘 안쓸려고 했었는데 버튼을 주는건데 뭐 안쓸 필요가 있나? 깔끔하게 쓰면소 아 왜 나오냐고 아 진짜 나오지마 오케이 버섯이 어디냐 꽃이 돼버린 왕 꽃을 줄려놔 나뭇잎을 줄려놔 아악 망했어 이젠 버섯이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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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리로 가냐고 와 나 진짜 모두 저 보고있었잖아요 내가 보는 방법 아니야?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들어와 그렇지 다행히 버섯을 두개 주는구만 여름을 치면 안전하죠 그만 가자 이제 껴 죽은 경우는 아직 없긴 한데 조금 무섭긴 했어요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코스가 팔팔님 안녕하세요 어 왜 맞아 얘도 좀 지진 일으키네 좋아 이제 마지막인가 마지막 월드 생긴게 너무 무섭게 생기셨는데 어디가 눈이 어디가 코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